이번 코너는 선물을 여러분이 정하는 걸로 좀 해보려고요. 아, 진짜요? 너무 센 건 우리도 현실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또 인심이 있기 때문에 어우, 클라스가 다르구나. 아, 이거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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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래, 좀 너무 심하다. 현실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이야. 제가 할 수 있는 소원이나 채널 시부여가 할 수 있는 소원 이런 거 주셔도. 나영석 PD님이 소원을 구하는 거. 어? 그거 되면 뭐예요? 제가 언젠가 쓸 수 있는 거. 아, 그런 거 괜찮죠.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니? 미국에 프로그램 나가서 출연하는데 같이 와주세요. 같이 출연해 주세요. 그건 저한테 영광이죠. 오케이. 그건 벌칙이 아니라 영광이죠. 그래요? 미국인들 앞에서 땡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형이 뭐예요? 땡! 땡! 그들도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개인곡 춤 따서 영상 찍어서 올려주신 거 이런 거 해도 돼요. 나영석 PD님이 제 개인 안무 따서 오케이. 제 개인 안무는 나도 따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골프 치세요? 골프 못 칩니다. 아빠가 안 좋아야겠는데. 아, 뭐 효도로, 효도로 되는 거야 이게? 대리효도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해. 달방 조건 없이 출연이 된 거 어때요? 아이,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아이,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바쁘신 분인데. 바쁘신 분이에요. 형은 TV를 잘 못 보나 봐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세상이 날 기준으로 돌아가. 선택권 3장이나 주니까 되게 슬게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아, 나 뭐 하지? 나 진짜 못 찾겠어. 빨리 빨리 적어, 얘들아. 오케이, 알았어요. 나 모르겠어. 형 다 적었어요? 아니, 나도 이제 적어 해. 아무거나 쓰세요. 거기 있는 거 사실.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래요?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래요? 응, 아니에요. 아니래요. 좀 하지 마세요. 다 집어넣어 주세요. 일단 나도 형이랑 하는 거. 왜, 왜? 이거 할 수 있지. 뭔데? 할 수 있지. 나는 다 여기에 관련된 걸 했어. 자, 이 선물은 잘 킵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게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갖게 되실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럼 고백의 시간 한 번쯤 가시면 돼요. 왜 미국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오늘 한 번 여러분의 단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회계 시간이에요. 회계. 고해성사? 그런 느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거 일단. 정국 씨는 사실 단점이 없는 막내라는 소문이 있는데 약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약간 끈기가 없다는 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어떻게 다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끈기가 없어요? 또 잘하기는 또 잘해요. 좋아하는 것만 해서. 뭘 해도 그냥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좀 재미가 없나 싶기도 하고. 아니요. 항상 발전하고 싶은데 게을러요. 여러분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형제니까?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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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시라는 거예요? 네, 그럼요. 가끔 이 무대에서 힘들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체력을 굉장히 좀 페이스를 좀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체력이 좀 부족하군요. 네. 지금 또 약간 집중이 살짝 좀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 체력이 좀 부족하다.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그렇다면 슈가 씨의 단점입니다. 평소에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급정? 매우 느끼죠? 네. 왜 이렇게 졸리냐. 네. 지금 정도면 어떤가요? 몇 프로인가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 뭐 그렇다네요. 빨간 줄 들어왔는데 빨간 줄 들어왔는데 지금. 타락장처럼 떨어지죠.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한 거 인정합니다. 네. 용서합니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되게 막 단순하고 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되게 가볍게 항상 이렇게 뭐든지 그러려는 경향이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부러워하고 있는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좀 너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생각 없는 거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게 뭐 잘못입니까? 생각 없을 수도 있지. 생각 복잡하면 생각보다 기분 나쁜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생각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기분 나쁜데? 저는 종종 종종 말을 말을 막 합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태용 씨 막말 들은 적 있어요? 지민이한테? 요즘에는 되게 많이 자기가 고치려고 해서 그런 거에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민이가 자기 자신이 되게 좀 많이 뭐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마음 저희들도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고이한테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또 하나 막말이 갑자기 용서 받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지민이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지민이는 평소에 심성이 좀 많이 착하고요. 네네. 평소 안 좋으세요? 저는 뭐 갑자기 네 회계씨가 먼저 이야기 하실래요. 먼저 한 거야? 오케이. 용서합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어요. 용서합니다. 원래 심성은 착한 사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RM. 어떤 평소의 단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좀 덜 됐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운전도 전혀 못하고 면허도 없고 그다음에 요리도 이제 거의 잘 못하고 해보려고 해도 항상 망해요. 해산물도 좀 못 먹고 너무 약간 생활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좀 덜 됐다고 제가 스스로 좀 많이 느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이 덜 됐어요. 네. 용서합니까? 이거니까 언젠가 사람 되겠죠? 아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되겠죠? 우리 멤버들에 비해 굉장히 나태합니다. 일단 뭐 하나를 이제 결심하고 이제 행동에 옮긴 했는데 그게 최대 2개월까지 가더라고요. 운동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작업도 하다가 그만두고 뭔가 약간 이게 제 삘이 안 받으면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 좀 미안할 때가 좀 많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책임감이 부족하다. 저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나태합니다. 라고 생각해 볼까요? 사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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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제이홉. 형 단점이 없지.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지.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게 살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겠군요. 항상 출근 제일 먼저 하고요. 메이크업 받으러 가실게요. 하는데 눈을 피하고 있는데 본인이 먼저 일어서서 가고 그렇지. 한결같은 모습에 이 형은 찬이다. 비디옵이라고 부려고 합니다. 가디옵 비디옵. 가디옵.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용서합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에 생각하는 단점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밝고 웃는 모습과 집에서의 제 모습이 좀 많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웃고 막 이래서 그런지 집에 가서는 오히려 좀 표정이 촤악 가라앉더라고요. 아 그게 약간 눈 면의 그림이 커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하루 종일 웃다가 집에 가면 공허해요. 약간 이런 어떻게 반성할 일이라니 저게 갭차 내려봐요. 누구는 막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막 낯말한다고 누구는 사양이 덜 됐고 막 그러는데 진짜 주변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걱정을 시켜서 그게 단점이다. 어 약간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이홉이 진정한 엄친하다. 혼자 있을 때 너무 말이 없구나. 네 맞아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라는 단점.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박수 쳐줄 내용이라기보다는 뭘 박수 쳐줄 박수 쳐줄 어쨌든 본인의 고백이니까 이거 고백 받아줘요. 그렇죠. 받아줍니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자 여러분의 단점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분의 단점을 계속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다는 퀴즈를 할 건데 정답을 맞출 때 정답 대신 여러분의 단점 저는 사람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끈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 너무 긴데? 사실 저는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네. 지민 씨가 보니까 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을 길게 할수록 별로 안 좋으니까 아 진짜 큰일 났네. 구호 한 번 크게 외쳐볼까요? 정국 씨부터 자 정국!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최악이 부족해서 집중하기 쉽게 떨어져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지민. 정정 말을 막 해요. 알음. 근데 사람은 좀 덜 된 것 같아요. 배움. 저는 시행관광고가 끝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호흡.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부모님이 웃기니까. 큼 두 명이 있어요. 그렇게니까. legislation, 설사할 것 같지? 인생에 희도해라 해야죠.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을 고정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거처럼 본격적인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제이빈씨. 그리좂 주세요. 언제 저런게 왔어요? 그리좀 이제 자이들 이번 게임은 음악 퀴즈입니다. 세로는 장르, 배점입니다. 랜덤의 장르가 열면 배점이 나옵니다. 드라마, 영화 장르의 만화 영화 주제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본 점수 200점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동영상 10점을 맞추시면 10점을 가져가세요. 만약에 틀리면 10점이 있습니다. 10점이 감점도, 10점이 틀리면? 200점에서, 점수를 딸 수도 있고, 감점될 수도 있습니다. 아, 드라마 OST구나. 드라마 보기 때문에 진짜 모르겠네. 드라마 제목이 아니에요? 드라마 제목을 말씀해주세요. OST를 들려주면 거기서 제목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 법한 걸 엄선했으니까. 책임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좋아. 나 사랑해. 배웠어. 오케이. 그냥 우리 가요 앞에서... 가요? 가요? 첫 번째니까 가요 10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산뜻하게. 하나, 둘, 셋. 빡. 자, 힌트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랑? 가요 10점입니다. 어디서 들어갔어? 우리... 아, 이거. 아, 네, 잠시만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복 씨! 싸이 선배님의 젠트맨. 정답! 아, 네, 네, 네. 정답! 아, 네, 네, 네. 뭐가 얼마나 아파요? 마더파더. 마더파더 젠트맨. 아, 이거 챔파인.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요, 오케이, 예. I'm a 마더파더 젠트맨.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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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네. 아, 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네. 자, 정국 씨 210점 됐고요. 아, 네, 네. 정국 씨가 다음 원자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국! 동료 10점 가보겠습니다. 동료 10점. 아, 동료 어려운데요. 양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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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류라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올챙이송. 올챙이송. 땡!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개구리 송. 하고 싶은 건 많으세요. 개구리 송. 땡! 아, 이거... 자, 이러면 기회가 날아갑니까? 자, 이러면 모두에게 한... 다 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올챙이 손이 안 닿아. 저는 나태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자, 책임감이 없고 나태는 빚이. 올챙이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한 마리. 땡! 와... 저는 사람 좀 졸된 것 같아요. 잠깐만, 절대 나름 씨. 올챙이. 땡!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아,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아,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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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 돼요. 걱정이에요. 자, 혼자 있을 때 말해줘요. 부모님이 걱정하는 건 혹시?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앞다리? 창의적이다. 크리스틱만 하네. 계속 할 수 있는데 감자면 계속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도전 안 하신 분은 누구죠? 저, 저 안 했어요. 저, 저 안 했어요. 저, 저 안 했어요. 아, 지민 씨도 안 했어요. 저, 저 안 했어요. 도전하세요. 이게 올챙이 아니예요? 네. 한번 해볼까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자, 체력이 부족해서 개울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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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까에 올챙이 한 마리. 개울까에 올챙이 한 마리. 개울까에 올챙이 한 마리. 그 기회는 지민 씨한테 있습니다. 지민 씨는 도전 안 했죠? 좋아. 좋아. 앞다리, 뒷다리. 앞다리, 뒷다리? 개울지다니. Powisee. 은여 cáchşam 해냐당해요. guardedDE, 뒷다리 클CKCKCKCKCKCKCKCKUCKCKCKCK. 꼬무 달라. 꼬무ather. 아니가지고. 저는 생각이 얼마죠? 저는 생각이 sont대. 나은 생각이 없습니다. flooritoregye. 네? Wouldn't you thinkoba. wiz demasiאת instinct doing this? Any why? 승강 voluntくėzde. 아이구예? 아이고. 내가 вижу able to come over to him. 이거를 이해한다고 existed. 아 오케이 생각하지 마. 꼬물송. 꼬물송. 땡. 지금 강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국 씨. 올챙이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제가 했잖아요. 저는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덜 된 사람 씨. 개구리. 괜찮아요. 땡. 개구리 쏘옥이라고 했잖아. 종종 말을 막 해요. 종종 말을 막 하는 지민 씨.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개울가에 올챙이. 개울가에 올챙이까지만 했는데? 아니야. 올챙이 한 마리 쏘옥.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가 팔딱팔딱 개구리였는데? 어때요? 제목이 그렇게 길다고? 저는 잘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사람이 덜 된 사람이 먼저 부저 놀랐습니다. 올챙이와 개구리. 정답! 나 개구리와 올챙인지, 올챙이와 개구리인지 계속 고민하는데. 원래. 원래. 올챙이와 개구리. 나도 올챙이속인 줄 알았는데. 형 그거 안 했으면 올챙이가 개구리로 진화하는 과정을 할 뻔했어. RM 씨 골라주세요. 드라마 갈까?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1초 컷? 1초 컷? 드라마? 1초 컷. 1초 컷. 1초 컷. 2초 컷! 2초 컷! 2초 컷. 1초 컷! 3초 컷. 2초 컷! 1초 컷! 2초 컷! 2초 컷! 이루어 Bridgeп일 부 38 noticed that 5초 컷! 3초 컷! 3초 컷! 3초 컷! 3초 컷! Because she's moon in a space, 이 말은 뭐지? 그러면 드라마 제목과 노래 제목까지 제가 볼 때는 태형씨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과 몇 구 나태예요? 네네 도깨비 We're Alive 도깨비 We're Alive 도깨비 We're Alive 제가 봤어요! 최신이 무조건 안해 도깨비 고관이에요 Sky Castle We're Alive 정답! 도깨비 아니에요? 아, Sky Castle 아니, 이거 어떻게 도깨비가 있어? 아,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아, Beautiful 아, Beautiful Sky Castle We're Alive 아, 그래, 그 사람은 남자분 소리예요 야, 진짜로 아, 그렇지, 그렇지 어려운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생각보다 난 도깨비라고 생각했어 도깨비라고 생각했어 영화 10점 바로 가시죠, 그러면 영화 10점 가시죠 일단 10점짜리 하고 여기까지만 10점 하고 나서부터 막 가자 뭐야, 간체미션? 간체미션 간체미션 영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슈가씨 스타워즈 스타워즈 정확하게 노래 너무 좋아 아, 아니네?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덜 된 RM씨 어벤져스 엔드게임 정답! 단체미션 단체미션 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벤져스 이거 스트레이드로 할 때 아니야? 이거 긴장한 단체를 이렇게 한타, 한타 싸워 할 때 한타, 한타 싸워 할 때 한타 싸워 할 때 한타 싸워 할 때 아, 나 한타 봐 아, 나 어벤져스 그때 막 다 보일 때 어벤져스 뭐야? 어색 사실, 저희가 어벤져스까지는 할 거라고 했는데 엔드게임까지 할 때 되게 많아요 오케이 렛츠고 가요 랜덤 가요 랜덤 가시죠 가요 랜덤 갑니까? 가요 랜덤 갑니다 오픈 뭐야? 가요 랜덤? 댄스 자, 이 랜덤은 대신이 왜 댄스냐면 춤 더 춰야 돼요 춤도 같이 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가수와 제목을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신하 선배님들의 아니, 나는 고가부터 아는데 춤미 기억이 안 난다 3, 2, 1 땡! 나도 고기랑 다 아는데 나도 모르겠어 내가 춤미 기억이야 이게, 이게 노래가 부모님이 호자였을 때 말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 걱정해요 부모님이 걱정 없이 신하 선배님의 퍼펙트맨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신하 선배님의 퍼펙트맨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춤을 몰라 뭐냐, 춤 뭐냐 그러니까, 이럴까봐 춤을 모르겠어 춤을 못 추워 죄송합니다 춤을 봐 춤을 봐 춤을 봐 춤을 봐 정확하게 춤을 보여준다고 춤을 못 추워 춤을 못 추워 춤을 잘 추워 춤이 오는다 춤을 추워 춤을 성공 춤을 추워 뭐야? 이제 거부하자! zelf! 지금 진짜 까먹었잖아! 아니, 이게 크기가 부족하네. 크기가 부족하네. 잠시만, 보여줘. 이제는 연결된다. 아, 진짜. 맞다, 맞다. 맞아, 맞아, 맞아. 자,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런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정말. 이 곡은 정국이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정국에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와, 이 곡은? 정말. 정말. 너무 오래된 곡입니다. 점수를 공개합니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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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호박이 100점? 그럼 호박이 100점? 이 곡은? 설마.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정국이 먼저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곡은? 0점입니다. 0점입니다. 태형씨는 구절을 올리지 않았고요. 호흡씨는 명확하게 구절을 올리고 두 개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점. 와, 이 노래인거에요? 쉽게 도전해도 안되는거구나.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난거네. 오, 지민이. 이 노래야? 자기 옆에. 점점 말을 막혀요. 아, 정말. 다음. 정우씨. 드라마 50. 드라마 50입니다. 자신감있다. 대비. 대비. 도전운동 50점이잖아. 네. 조심해야겠다. 대비? 아... 이게 뭐야? 슬프다. 드라마 제목이지? 네. 드라마 제목을 맞추면 됩니다. 와, 정말. 정확하게. 아, 뭐지? 어려운 제목이지 않을까? 못쓰죠. 그러니까.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하고싶은 말. 하고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야, 너 진짜 많이 도전한다. 드림아이. 드림아이. 네. 땡! 와, 나만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게. 아, 뭐야. 아, 뭐야. 포기하지 않게.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그랜조. 하하하. 뭐하는거야. 갑자기 그랜조를. 결국은 진짜 많은 친구야. 아, 뭐야. 아, 이제 말해야 하는데. 이거. 이 가수꾼이 이것으로 데뷔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으로 헤어지는 장면이야. 이 3년을 가봐야 할 것 같아. 13년 때 나온 영장. 드라마. 혼자라고 생각나게 혼자라고 생각나게 혼자라고 생각나게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나 재활 병원에서 계속 나와 나 이거 왜 알고 있었는데 진짜 계속 나와 진짜 계속 나와 재활하고 생각나게 재활할 때 혼자라고 생각나게 혼자라고 생각나게 아 뭐야 이거 군맨은 요즘에 하는 드라마인 것 같아 그게 비교적 최신 노래가 나왔어 아니야 이건 옛날 드라마야 이거 거미성 형님 아니야? 아닌가? 이게 도깨비인가? 아니야 도깨비 아니야 너 도깨비 아니? 혼자라고 생각나게 모르겠어 힌트는 진짜 그야말로 데뷔 여러분의 데뷔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데뷔 때 나오잖아 저희 데뷔 때 티비를 보면 안되는 집에 오늘 초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나온 거 니 말로 13년에 13년에 대작 히트쳤던 드라마 중에 하나 자 제목이 과연 무엇일지 뭐지? 이 정도 모르는 것도 대단하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의 데뷔 앨범은 사실 어떤 어떤 것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의식을 담은 앨범이잖아요 너물 될 꿈이 없다 체력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요 자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슈가 드림 아이 2 땡 저는 사람들이 덜 될 것 같아요 저는 RMC 학교 2013 준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장나라 씨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아는 학교는 장혁 씨 나온 것밖에 모르는데 학교 나오는 거 꽃보다 남자 아이가? 꽃보다 남자 그건 알지 그건 한참 정도 제목이 학교 2013인데 여러분의 데뷔 여러분의 데뷔 앨범 어떻게 알았어요? 저거 힌트로 와 진짜 힌트로 와 진짜 힌트로 했다 오케이 남준이 형이 잘하네 아 오케이 이건 힌트로 솔직히 남준이 형 그걸로 하겠네 가만히 있는데 막 위로 3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아 오케이 진짜 가만히 있어 자 오케이 넘어가자 영화 30점으로 가겠습니다 영화 30점 영화 30점 자 힌트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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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면 어느 정도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바로 떠오르는데 저작권이요? 저작권 어어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 때문에요 책임감이 없고 나 때문에요 아 잠시만 이게 뭐냐 3초 드립니다 3 뭔데? 라이온 거슬링아 1 땡 감정 자 감정 자 감정시고요 이거 이거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진씨 라라랜드 어 라라랜드 땡 지금 라이온 거슬링만 듣고 라라랜드 라라랜드 라라랜드가 훨씬 저러요 가만히 있었으면 올라갔을 텐데 이날 어디서 나왔는데 오에스 아시는 거예요 그 영화 오에스 라고 라이온 거슬링이 나온 거야 체력이 부족한 슈가씨 러브 액츄울링 러브 액츄울링 아니 그건 언제 찍은 거 같은데 라이온 거슬링 나온 영화는 맞아? 난 라라랜드가 아닌 거 같아요 미안해요 그럼 얘기해 봐 저는 책임감이었고 나테요 규회 줍니까? 네 네 에헤헤 이퍼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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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른데 세 글자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남자와 여자 주인공 둘이 나온 거잖아 보통 영화 그렇지 이 노래 유명한데 이 노래 자체는 너무 잘 안 노래 한다면 애들이 부모 그렸어 왜 이렇게 어리군요 이거 뭔데 자 이 부분들은 바로 와 나 이거 진짜 봤는데 그리고 영화 주인공들이 부른 거지 아 오 그니까 이거 이 폴리 여자 주인공이 부른 거 아니였어 그런 거 아니야? 스코덜라이가? 근데 그냥 여주만 말해 봐요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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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주만 말해 봐요 그냥 여주만 말해 봐요 그냥 여주만 말해 봐요 여주 주인공만 말해줄게요 저는 사랑이 좀 덜 된 거 같아요 자 사랑이 덜 된 거 같아요 아름씨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곡 잘 맞든 hazır 아무리 하지 또 Jap당했을 때 순서가 myths 순서가 대단하다 그 남자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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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잠시 빠져라 큰절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곡 그 여자 작곡 종종 말을 막 하는 지민씨가 먼저 했습니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여자가 뭐랬어요? 작사 남자가 작곡 정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들어보는 거 마냥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맞아 그 영화지 아 감사합니다 드라마 랜덤 드라마 랜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잘 말씀드렸죠? 20년도 다시 열리면서 그러니까 77년에 나간다 77년에 나간다 보네 그럼 77년이요? 90년대니까 77년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도 모를 것 같은데 짱구 아이가 짱구 짱구 지금 스물몇살 아이가? 뭔데 이게? 정답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노래 듣냐 왜? 알지 이거? 알지 이거? 만나고 싶어 아 나 이거 봤는데 알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거 머리가 있는 영심이 전쟁의 경찰 전쟁의 경찰 저는 이 친구였구나 서로 공격이 쉽게 떨어진 슈가 근데 이거 내가 쓸거에요 당첨입니다 영심이 그냥 영심이 아니다 말갈냥이 영심이 말갈냥이 영심이 말갈냥이 영심이 알지 아니 이거 영심이 영심이가 아니에요 뭐 나는 내가 그냥 영심이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영심이야. 그럼 너가 해봐. 다른 이름이 이런 거 아니야? 랜덤이네. 알리는 영심이야? 계속 들어볼까요? 들어봤어요. 영심이야. 14살 영심이야. 맞네? 14살 영심이야. 내 기억으로는 맞네. 뭐뭐 영심이야? 확실해? 응. 혼자 있을 때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는 약간 없지 않아? 말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근데 그 시체가 진짜. 이름이 많잖아요. 이름이 많아요. 이름이 많아요. 말이 없어서. 진짜. 그래서 내가 말이 없어서. 얼마가? 사춘기 영심이? 사춘기 영심이. 땡. 뭐뭐뭐 영심이는 맞어? 확실해? 뭐뭐뭐뭐. 내가 그 앞에 몇 글자가 들어가는지. 영심이 인심이 적잖아요. 앞으로 몇 글자만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인심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나는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뭔가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니까. 점수가 너무 깎일까 봐. 이거 힘이 한번. 잡고 봐. 내가 질러봐. 정구야. 응? 중학생 영심이 한번 해. 14살이면 중학생이야. 약간 보고 싶은 영심이 이런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학교 가는 영심이. 아니야. 저는 사람들은 덜 된 것 같아요. 자, 저렴이 덜 된 RMC. 772 영심이. 772 영심 땡! 야, 근데 그런 표정으로 답을 맞추니까 되게 무섭다. 야. 근데 맞힐 것 같잖아. 왜냐하면. 77년생. 노래 좀만 더 들어보면 안 돼? 그냥 영심이라고 할 거야. 아, 저 지금. 아, 내가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봤을 때 영심이 맞아. 무섭고 영심이야, 이거. 너가 해봐. 힌트가 왜 있는 거야? 하나 보여줄게. 종종 말을 막해요. 자,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 영심이. 정답.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와. 맞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요. 그냥 영심이라고. 영심이라고. 내가 영심이하고 내가 틀린 거네? 77. 몇 점이야? 잠깐만, 잠깐만. 몇 점이야, 저거? 아니, 잠깐만. 근데 저 힌트는 왜 있는 거야? 저 7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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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가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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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 분들이라서 제가 1점 드렸어요. 진짜. 우리가 너무 꼬았다. 가요 한 번 가? 가요 한 번 열자. 가요 30점 갈까? 가요 30?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저는 영화 랜덤 갈 건데요. 그래? 영화 랜덤 갈래? 그래. 쌍문동. 만화 OST. 쌍문동입니다, 쌍문동. 어? 쌍문동이면 하나밖에 없지. 근데 그거는 만화가 아니잖아. 아니, 그거 만화야. 아니, 그거 만화야. 나.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잠시만요. 스톱이. 일단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기 공룡 둘리. 아기 공룡 둘리. 쌍문동은 이것밖에 없네. 정답! 마이너스 500점에서 불겠다. 고길동. 제발. 마이너스 500점에서 불겠다. 고길동.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2000점.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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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갑. 승갑다 승갑다. 드라마 30점. 드라마 30점. 아, 드라마 사랑이 모르겠다.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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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다 못 가는데. 나의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고 지구 한번 해봐요. 지구. 지구를 만들어봐요. 드라마ctica. 아. 아! shelf 아니요, 재고이가 재고이가 지금 현상이 변해봤어요! 직장이 조금 빠르거든요. 왜냐면 전 모르겠는데 시세리부리카를 미안하다는 사람 아니, 첫 질문이 시세리부리카를 자, 이쪽이 정말 빠르네. 그래서 그 말 정말 베레로 오는 그대 지구가 베레로 오는 그대 왜? 베레소 오는 그대 맞네? 1, 2, 3, 3, 3, 2, 2, 1 베레소 오는 그대 맞네? 하고 싶은 암만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싶은 그만만 또 끈기가 없으면 잠시만요. 호텔 대루나? 호텔 대루나? 호텔 대루나. 지금? 호텔 얘기잖아. 제목 맞추는 거야? 아니야. 이건 민 선배님이야. 민 선배님. 민 선배님. 민 선배님. 얼굴이 아니라? 아니, 나 지구가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나 이 드라마를 안 받아가지고. 왜? 내가 노래가 불러하잖아. 최종 노래. 최종 노래. 자, 하나, 둘, 셋. 도깨비 때! 도깨비 때! 도깨비 때! 도깨비 때! 도깨비 때! 도깨비 때! 나태현 태형 씨.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정답!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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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해랑 달을. 그래, 지구과학 쪽에. 멀리네. 나 마이너스 타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몸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갈 수 다 없나요. 노래 나. 노래 나. 노래 나. 노래 나. 너무 좋지. 노래 너무 좋지. 노래 진짜. 정말 아니지. 되게 슬펐어. 군산을 딴다. 지구과학. 해로학. 나 가야 되지 않았냐? 가야 할래요? 네. 영화 50점 가겠습니다. 마파? 가. 바뽑 빌 라 바뽑 빌라 바뽑 빌라 바뽑 빌라 바뽑 빌라. 도전을 정리할까요? 갈까요? 네. 하고 싶은 거 많지만. 오. 스폰지에서. 그 맨탈기 장소. 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왜요? 아니, 아, 그런 말입니다. 스폰지 스폰지. 영화 50점 가있어? 그런 말입니다. 아니요? 어. 이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시래율이 부족해서. 슬픈에 쉽게 떨어져요. 슬픈에 쉽게 떨어져요. 살인의 추억. 아, 살인의 추억. 정답! 밥은 뭐하는 강의야? 그때는 아는데 기억이 안 나. 난 진짜 스파지밖에 기억이 안 나. 뭐해? 살인의 추억? 밥은 먹고, 밥은 먹고. 그래서 밥이구나. 자, 이제 동료 남았습니다. 아, 동료는 가망 없으면 돼, 나는. 30초. 동료나 가망 없을까?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지. 당연한 소리지. 귀여운 새들이 노래하고 넛을 남은 이 춤추고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 진지 씨. 얼마 안 나왔는데? 새 소리? 새 소리!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엄마 좋아. 자식의 소리? 엄마 좋아. 가족사랑. 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라. 근데 멜로디가 되게 신선하다. 랄랄랄라. 하고 싶은 거 많죠? 큰 게 없어요. 큰 게 뭐죠, 정국 씨? 가족. 가족! 땡! 당연한 소리. 저 땡이 진짜 살지나.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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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이에요, 땡! 연습해야겠다. 한결같이 그 음을 유지하시죠? 절대 은감이에요. 꼭 미국 불러줘. 나중에 진입살라 한다면 보여주세요. 한국의 땡이다. 뭘까?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이거 진짜 감도 안 오는데? 하고 싶은 거 많지만 큰 게 없어요. 자, 정국 씨. 엄마 아빠 좋아. 아빠 엄마 좋아. 랄랄랄랄랄랄랄라. 야! 막다 치지 마세요. 막다 치지 마세요. 힌트에서 뭐 별반이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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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자, 진 씨.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딱 맞네.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땡! 아빠는 엄마만. 아! 체력이 불합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집중력이 지금 바닥이거든요. 진짜. 자, 정신 차리고 슈가. 아빠는 엄마만. 엄마만 좋아해. 땡! 아! 다 왔는데요. 다 왔는데요.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땡! 이건 아니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 느낌인데요? 근데 진짜 말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해요. 자, 부모님의 걱정은 혹시? 뭐였지?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아쉽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 해봐. 해봐. 너가 제일 안전빵이야. 시르디. 시르디. 너 지금 약간 좀 살인다? 어? 아? 아, 지금 보니깐.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그게 있네. 그래서 지금 사리고 있어요. 관리를 하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예능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사실 뭐. 왜 안전빵으로만 가는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체력이 쉽게 떨어져요. 자, 집중력이 이미 바닥인 슈가씨.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정답. 아, 맞다니까. 내 얘기만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랜덤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나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저거. 아, 맞아. 랜덤을 열겠습니다. 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빨리 들어봐. 그래서 엄청 많이 들었을까? 빨리 들어봐. 왜 다들 그 버전으로 부르는 거야? 저 사람이 없잖아. 아, 맞아. 네. 빨리 하자, 빨리. 빨리 하자. 나, 나를, 나를, 나를. 어? 이 노래 아는데? 하짜라 하짜라 니나리나노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니나노 니나노 땡! 왜 보고 싶다니까? 상자 기호자의 대상을 탄 노래예요 니나리나 니나리나 전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어? RM씨? 봄날? 오! 땡! 땡! 비싼 것 같은데? 대박 뭐지?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시?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끈기가 없어요 지시 먼저입니다 봄? 정답! 정답! 몇 점이야? 몇 점이야? 까봐 까봐 그래서 봄날이구나 보고 싶다 그 힘이 되게 좋다 와! 60점인가요? 60점입니다 지시 감사합니다 좋은 봄이었습니다 봄이구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봄날 봄 중에 진짜 그래도 대놓고 주지 않을까 해서 봄날 했는데 봄이구나 다들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 생각할 때 넌 우리 노래를 생각했구나 봄 얘기 봄 얘기길래 산나물 캐고 뭐 봄 얘기길래 가만히 있었으면 한 2등에 쓸 것 같은데 난 선물 없다 지민이 가만히 있었으니 지민이 1등인걸요? 지민이 몇 개 맛있잖아 자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아까 써내신 소원 있죠? 21개의 소원 더하기 저희가 생각하는 종이까지 포함해서 총 100개의 쪽지를 복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1등은 5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2등은 3개 3등은 1개 나머지 4, 5, 6등에게는 소장의 기념품 자 그럼 점수 나 상금 못 할 것 같은데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내 컷 뽑아라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 거의 몇몇 빼고? 와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 거의 몇몇 빼고? 지민이 1등이지 와 대단하네요 왜? 왜? 대단하네 정구야 이 점수가 진짜 충격적인가 보다 남들이 웃는 거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왜? 이런 점수가 나왔죠?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제이홉 마이너스 21점 와 1점까지 인테네 야 그래도 괜찮네 그 다음에 비씨 마이너스 110점 마이너스 110점 아 진짜요? 점수가 어떻게 마이너스라고 하냐? 야 마이너스라고 하냐 이런거면? RM 엄청난 실력 보여줬는데 109점 오 괜찮나? 109점 깎여서 관리의 지민 와 진짜? 261점 1점입니다 양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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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배우고 싶다 야 재미없게 하시나? 야 진씨 마이너스 70점 그래도 중간으로 세명치라고 하셨고요 주가 씨 마이너스 44점 오 4등이요 아니죠 4등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국 씨 점수 정국 씨 점수 마이너스 300점 마이너스 470점으로 마이너스 470점으로 하하 항상 그 이상이네 그만큼 열심히 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1등 지민 씨 5번 뽑을 수 있고요 2등 RM 씨 3번 뽑을 수 있고요 2등이네 그 다음 3등이 호흡 진짜요? 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1인데 3등이 됐어요 진짜 더욱더 4등이 엄청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1등 5개 뽑아주세요 자 내꺼 뽑아야 된다 내꺼 무조건 뽑아야 된다 정국이꺼 뽑으면 진짜 모두가 좋아해 아 진짜? 우와 어? 아 나 그 색깔 아니네 답 어? 아 이거 아닌데 자 일단 5개 했습니다 5개 했습니다 그럼 이 색깔 아니네 RM 씨 제발 내꺼 뽑았습니다 확률이 극악이네 조금 이따가 지고 갈게요 조금 이따가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밑에 있는 걸 고속택에 있는 걸 뽑아야 돼 3개 4번 어? 저 색깔 괜찮은데? 이 색깔? 아니 아니요 오 그 색깔 그 색깔 오케이 나 이걸로 할게 1등부터 공개할게요 근데 진짜 거의 가망이 없구나 꽝! 꽝! 자 꽝이면 꽝이면 선물이 있어요 오케이 보여주세요 꽝 꽝 자 꽝이면 휴지 세트 야 이게 뭐야? 이거 좋은데요? 어? 꽝! 어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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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자 준비합니다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맨날 시키기 힘들어서 맞지?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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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 꽝이 꽝입니다 야 이거 진짜 부럽다 아 꽝입니다 이게 또 꽝이야 꽝입니다 꽝입니다 야 대단하시네 와 이거 대단하다 야 이거 시발 한 초반에 말했던 꽝은 여기 있네 꽝을 법도 한데 사실은 맞아 꽝입니다 아 진짜 부럽다 너무 꽝이야? 5개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좋고 오우 자 교포할게요 휴지 꽝입니다 오 꽝입니다 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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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다 꽝이겠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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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님 100만원 진짜 다 뭐 다른 거 나왔다 뭐 다른 거 나왔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오우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오우 오우 루이비통으로 뽑았습니다 오우 루이비통으로 뽑았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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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버티를 보고 있네 버티를 보고 있네 버티를 그냥 루이비통으로 썼어요 100만원이라서 밑에 루이비통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루이비통 와 이거 그래야 대박이다 옷 주세요 형치야 생각도 못한다 옷 하나 사주세요 옷 몇 번 씻어드리고요 액세서리 쪽으로 액세서리 쪽으로 액세서리 쪽으로 오케이 그래야 야 그래도 유행스러워 오케이 예고가 나왔다 내가 쓴 걸 봤어 오우 오우 되게 만족하네 오우 마스크가 더 좋은데? 마스크는 더 좋은데? 마스크는 더 좋은데? 아 이거는 사실은 저희 마스크와 스티커인데 오우 너무 좋습니다 15야 거에요? 네 15야 거입니다 15야 구추도 사는구나 우와 옛날 그런 느낌인데? 레트로입니다 그렇죠 레트로죠 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데 각자 소원 머션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 나흥석 PD님 팔색 두 번 하고 핑크 색깔 머리 팔색 두 번 하고 핑크 색깔 머리 진짜 레전드 수술이었다 그리고 나흥석 PD님 삭발 그리고 나흥석 PD님 모이칸 이렇게 세 개 모이칸 진짜 웃겼다 핑크색 머리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위험하네 저런 생각이 재밌는 거구나 그러게 유주가 씨 너 뭐 썼어? 귀엽게 잘 나요 뭐? 나는 생각 안 했어 저는 현금 100만 원이랑 99만 원이랑 28만 원? 삼성 핸드폰 아 저는 제 개인 안무랑 그리고 그 달방 무료 출연권 아 저요? 네네네 아 그런 건 사실 영광이죠 저 뭐 의문부터 안 했었고 뭐 현금 와인 뭐 이런 거 봤었네요 아 와인도 없다 세웅 씨는 무엇인가요? 저는 나흥석 PD님 소원권 하느라요 나흥석 PD님 저희가 밥 먹었을 때 대신 와서 계산해 주시고요 계산하고 집에 가야 돼? 그리고 또 나흥석 PD님 예능 특별 출연 그거는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아 저는 다 물건대서 없어요 그냥 좋은 자전거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 그래 좋죠 로봇 청소기? 응 로봇 청소기 한번 써보고 싶었고 알람 좋지 침대 거의 실질적인 소원을 했네요 각자가 외친 소원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좀 이따가 진짜 소원을 빌 시간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 바꿔야겠다 손 바꿔야죠 왜? 다 통일하자 그 삭발로 여기서 삭발하고 삭발은 좀 가르치네 그냥 탈색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핑크 형색 나 탈색은 좀 재밌어 탈색이 더 아파 아이돌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 핑크 버리는 우리 애가 놀래 아이고 재밌네요 패널 티브에서 여러분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표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뭐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수윤 씨 아 그 우리 티슈 키친타월에 있었잖아요 거기도 아니 무거운데? 어? 여기 편지도 써주잖아요 누비 좀 들어볼래? 오 야 뭐야 쇳덩이 아니야? 아령 아니야? 안 생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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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묵직하다? 야 야 묵직해 어? 야 야 얘들아 야 야 야 남준아 형 야 그 또 있었는데 진짜로? 야 남준아 너 최고의 앰버서더나 와 우와 귀엽다 이거 어? 우와 귀엽다 오 야 이쁘다 이쁘다 귀엽다 우와 뭐야 뭐야 나 XX 지쳤어 아 진짜? 네 아 진짜?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말레 쓰는 건가? 이게 뭐야 이게? 아 뭐야 뭐야 아 어쩐지 묵직하더니만 뭐야? 아 진짜?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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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